여파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리스토 프로토콜 이 빡빡이 외국인의 플레이스트로의 두 번째 에피소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음 그냥 이 유서 깊은 시설 그리고 현존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어우 여긴 무슨 모제가 생겼어 이거 입고 싶어요 아음 저 안보이네 오오오오오 위험한 오로비시 엠 아 고장이 내려가요 다행이다 공격은 안 하지 아 검거 공격은 이미 와이리어 모습이 어 거기 누가 이거 거기 누구인줄 알았어 무슨소리? 아까는 가끔은 그냥 그 자막이 없어서 좀 아쉬워 와! 검 회비 전 게임에 회비 시스템은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무슨 장거리 무기 필요해요 무기라도? 천권? 관청? 관창? 천권? 관창? 관총! 제발 관총이라도 필요해요 거기 가자 천권! 여기야! 빨리 이쪽으로 와! 달려! 오! 오! 이걸로 될까? 시발! 되겠지! 저게 자체 뭐지? 알게 뭐야 일단 여기를 뜨자고 내 계획이라는게 뭔데? 그게! 기회백 무슨 기회백 그런거 없어 그냥 살아남아야지 잠깐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이 쪽이야 네 알았어 오우 이건 쓸만하겠어 그걸 리퍼지로 가져가 무기를 출력할 수 있을거야 난 그동안 시스템을 해킹해볼게 출력? 리퍼지 아 아 왜이 깜짝이야 UJC 프린트가 대기중입니다 오우하 이게 뭐야 너일제 블랙 아이언만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군용관총 군용관총 유나 뭐 알 수 있어? 안정성 인식불가 이거냐? 인식불가 어 왜 이래? 봤네 싫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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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불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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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된데 아마 업그레이드 스테이션인 것 같아요 좋아 이게 뭔데? 그레딧이 있냐고? 핸드캔은 업그레이드? 관총 업그레이드? 오케이 콕 음 음 여기로 아직 못가요 근데 아마 이거 진짜 이거 아마 해야할 것 같은데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반매 핸드캔 관총 탄력 에너지 변화기 에너지 변화기 이거 왜 필요한지 아직 몰라 이거 왜 필요한지 아직 몰라 아 지금 갑자기 되네 유제이시는 어떠한 화자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업 오케이 오케이 됐어 빠져나갈 우주선이 필요해 그리고 해커도 수감자 중에 한명이 위성궤도에서 우주선을 부를 수 있대 여기서부터 문제야 보안시설로 가야돼 해킹을 거기서 해야 되거든 해킹하자 아 아 아 계속 거슬려 그게 머리를 들수시긴 하지 금방 적응할 거야 넌 모르는 게 없는 것 같네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럼 이제 보안시설로 가면 돼? 초인종이라도 눌러? 그럼 좋겠지만 당연히 안 되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지낸 시간이 많아서 난 다른 길을 알아놨어 그래도 계속 연락할 테니까 걱정 말고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그럼 점원은 내가 맡을게 오케이 우리 아 친한 이거 아니에요 ίν quad 아 전략적 조준 시스템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끈접 공부 공약 후에는 빠른 공약 표시로 타을 텐 del 저긴 із 있는지 에? 끈접 공부 공약후에는 빠른 공격 표시로 타겟팅된 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L2 버튼을 길게 누른 후 빠르게 R2 버튼 누르면 저격이 자동으로 고정되어 무기를 발사하고 추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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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자 아 최선합니다. 자 입길 아 이거 진짜 죽으라 진짜 아아 나쁜 놈 네 점비 같아 이게 뭐야 무슨 아리 왜 이렇게 왜 이런 아리가 있어 우리 이 위로 쉬러? 오케이 거기 한번 무슨 헬터팩도 있을텐데 엘리베이터 타자 저희도 못하는 엘리베이터의 마기 이스라 게임 좋아 아아 아아 왜 이렇게 말한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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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나? 음 안돼요 아오케이 어이없어 진짜 그냥 저는 그냥 리뷰로 많이 봤는데 아니 뭐 많이 본 것이 아닌 아니지만 그냥 트위터에서 좀 이 게임에 대한 음 음 음 음 플레이어 피드백 좀 받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페피 시스템 별로 마음에 안 들은 것 같아요 에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그냥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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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자 쓱글에 고맙습니다 흠 헷 헤헿 헬스 아이템이라도 있나? 아닌것같아요. 아이템 없어. B.I.P. 동료. 오케이 계속 가자. 오하. 아하. 여기도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아하. 오오오오오오 오오 우리 혹시 그냥 지나가도 되나 그 소리 이웃사람 그 소리 하는지 아는데 어 얜 우리 봤어 진짜 이마 어이 없다고 진짜 그냥 저는 아 아 아 아 아 헬스팩 아 크레르단이랑 헬스 줍 줬어 다른이가 어디야 이 친구랑 뭐 할 수 있을까 시큐리티 으으 소관관 음 어플란 그거 왜 자막이 안된지 오 귀엽다 이게 뭐야 몇 권인가 어 음 저는 아 제 장전 해야지 제 장전 해야지 아이고 세탁실 어 오케이 교도관 시체 찾기 으아 시체 찾고 싶은 것이 아냐 뭐 여기 시치가 많이 있는데 찾았어 그래? 아 으흐흐흐흐 칼을 써서 그놈 이십체를 사내 저 뭐? 어쩔 수 없잖아 문을 통과하는 방에 필요해 뭔 소리야 내지마려 여기야 할 일은 하는 거야 여기놔 여기선 넌 누구도 표현해 으아아 에릭 자이언스 형상 쟤니는 혹시 할 말이 있을까? 엄 2층을 좋아 엌 다야? 어쩔 수 없었나. 죄수들이 온 교도소를 들으시고 했으니까 오늘 봉쇄할 수밖에 없었나. 나무도 없나? 듣고 있는 자인. 소장님? 어디 계십니까? 타베인들. 지켜보고 있지. 네? 무슨... 궁자님.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긴 여정의 마지막 말이야. 혹시 저 미국인이오서... 인지... 그냥 그 상어, 남성 상어들이 거의 다 똑같이 들이는 것이 아냐?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다 엄청 비슷하네. 이거 아직 안 돼. 주요 인물.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나이스. 버튼으로 해야 돼. 오오오오오오. 뭐야? 엘리베이터? 또? 오케이. 죄송해요. 일부러 한 것이 아냐? 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하나. 내 그냥 가만히 거기 있어라. 어어... 여기... 이 방이 너무... 이 방이 너무 커요. 이건 버스 방이 아니야? 스톰프 잘못됐어. 워오오오오. 워오오오. 네, 계속 거기 있어라. 오, 잠깐만. 여기 뭐가 있나? 왜? 계속... 근처에 누가 있는 것처럼 들이는데. 오, 세탁기. 나이스. 이들이 있나? 근데... 이 친구들이 죽은지 참... 참 됐나? 참 되지 않은가? 허, 좋았어. 오, 어어... 나이스. 나야, 다른 거 없어? 펜 가져가자. 존 빅처럼. 펜으로. 적을 죽이자. 이게 뭔데? 간장 나이스. 베리 굿트, 베리 굿트. 에어... 어이, 없어. c'est 말이야. 어우 브루이티 마토스 교도관 어디야? 여보 분해 온전지가 다 됐습니다. 수고가 너무 많아요. 일단 전부 퇴가 계십니다. 나무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습니다. 자바! 안 돼! 에? 누구 자바라고? 룩 박스 좋아 인캐는 권총탄약 아 이건 통로결이 아니에요. 어우 이거봐 근데 단장 이렇게 많걸 많이 죽은걸 보니 감사합니다. 지금 버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말야 아 오케이 여기로 가면 안 돼 좋아 여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돌아가자 그런 느낌 있어 지금 이 먼디에 애들이 있을거야 그렇게 뜯이죠? 아 그 어떻게 여기 문 문 형은 효과임까지 무슨 기인처럼 안드리네 아예 안녕하세요 전 팔것이 있습니다 아...관리실 럭 이거 진짜 한글...한글이...이거는... 한글화 되어서...아니죠 이거는 그냥 원래 한글화죠 아닌가? 아 시발 오케이 나 그거... 그거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 번지 빨리 죽어 나이스 어이없어 음...여기있는 오! 이거 입자 하긴 시야가 좀 좁아질거요 그런데도 헬멧 입은 것이 이 상황...이런 상황에는 헬멧을 쓰는 것이 나쁘지 않을걸요 좋지 않은가 여기로 아잠만 나이스 내과 병동 버튼으로 해야돼 네 아...누가...있을거야 그러면 카우 어...의무실쪽이야 이쪽 출보로 가면 돼 거기서봐 어...이것도 음 열쇠를 얻는 방법이야 경리? 누구? 경리 왜? 어... 다행이다 경리...경리된거... 다행이다 거기서라... 아하... 네? 그거 뭐였어? 천천히 가자 여러분 천천히 가자 여러분 우리 들키면 안돼 어디야? 아 여긴 괴리 아니네 여러분 어...어제 첫번째 에피소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 아 만지지마 아니면 이거 잠깐만 잠깐만 만지자 만지자 이건 무슨 방화금인가? timing vem 버텨얼 보여주세요 지금 지금 아닌데 게이트 퓨즈 잠깐만 R2 오케이 지금요? 오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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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중전해야하나? 아니면 계속 쓸 수 있을까? 아마 중전해야하죠 왜냐면 우리 우리 아니 여기 아니라 우리는 그런거 있죠 아 어딘지 몰라 일단 어 어 엇 깝이 이거 뭐야 오케이 무슨 실험 잘못되었어? 이건 약간 뭐야? 헤드즈? 그런 그런 느낌 들어요 이거봐요 그거 뭐요? 그거 어떤 모르겠어 못본걸로 하자 못본걸로 하자 오케이 어? 깜짝 놀랐어 네 아마 죽을거야 넵 아는가? 넵 죽었어 엉 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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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도 그것도 얼굴 만드는 것이다 아 아 아 아 나이스 아우 왜 아직 안 죽었어 아우 아우 너무 잘 되는데 헬스 좀 주세요 헬스? 헬스? 어 지금 두 마리 밖에 없는데 아까는 세 마리가 있었는데 이거 주세요 나이스 그리고 다른 곳 오 아 여기가 Fusion Fusion nice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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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그거는 오케이 아 제발 공부 마 그러다 내가 worksheet 말 나이스 Lets 나이스 나이스 이거 반복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오케이 드디어 아이없어 진짜 여기 틀리다? 아냐 여기 아 나이스 의료 라운치 그립 배터리 팩 아 그립 배터리 그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선이 충전되며 그립 배터리를 사용하여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립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적인한 물체를 불잡고 2년 동안 그립 에너지가 바닥나면 불잡은 대상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립은 인벤토리에 사용 가능한 배터리가 있다면 자동으로 부정돼요. 제이컵의 목뒤에 있는 파란색 그립 에너지 미터가 충전됩니다. 파란색 아 오케이 봤어요 봤어요 그립 배터리는 인벤토리 화면에서 수준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립 배터리는 땅에서 춥거나 조립품 상태나 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거 베이머스.. 아아 계속 자 그게 배터리가 돼 이거는 배터리야 아니요 사용하면 안 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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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셀 C1 원하는 대상을 선택하세요 어 아 그것도 어플라 해서네 반격 북동 진압 속도 증가 합금 피복 음 휘두른 속도를 높이고 위에 영양 팝금 피복 사용하 궁극의 조항을 감소시킵니다. 방화성을 후 사용할 수 있는 나아진 궁역 잠금 해지됩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궁역력을 향상 대해서러운 궁역능력을 해지됩니다. 이거 아마 제일 좋.. 궁역력? 이거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안은 관리자에게 연락하세요 품질 검수 확인된 왜 다른 것 또 할 수 있나? 이거 뭐야 교류관이 근접 궁극을 방어하면 공격자의 팔이 부러진 기능입니다. 라인하늘 우리 얼마 있어? 그다지만 있는 것이 아니야 오케이 점점 충전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점점 충전되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은요 어디로 가지? 여기로 가야 돼? 유제이 시 프린트 하나든 하루 버리세요. 안정성 궁역력 인식불가 다 인식불가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500 보증무기 핸드캐넌 단약 오케이 오오 인벤터리 가득 참 진짜요? 에너지 변화기 오케이 리포지에서 소령의 칼리스토 크레딧과 교문하수이든 부품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디까지 아마 요기 아마 요기 아마 요기 열자 야야 으아아아아아 허우씨 진짜 괴물인가? 괴물들은 왜 이렇게 징크 다행이다 보안시설까지 오는데 엄청났어 괴리용 엘리베이드를 열어줄게 그걸 또 올라오냐대 내 지지 지지 말야 아무것도 없어 징그러 너무 징그러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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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켜니까 모터 하나가 나와버렸어 이거 세워 세우라고 오우 시스템이 많아간다 직격수동으로 해야돼 브레이크를 안 보낼 수 있어 빨리 네 그게 말이 돼 제발 좀 되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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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왜 목통이 됐는지 한번 알아볼게 네 거기서 전원을 다시 켜고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 거의 다 왔어 으흠흠 거의 다 왔다고 네 거의 지구에 왔다 오케이 이거 뭐야? 네 어디야? 어디야? 거기 누가 죽었어? 아 아 저 뒤에 진짜 뭐 그냥 어디 어디인지 이 이런거 그냥 쏴야 하나?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근데 우리 거의 죽었어 헬스? 나이스 지금 좀 조심해야 돼 전 다시 바로 이것 다시 나아가고 싶으면 좋지 않았어 어이 없어 진짜 어음 이렇게? 아닌데 아 어디로 가야 돼 아니 여기 있어 봤어요 써야 되나?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다른 길이 없죠 아 여기로 여기도 그런 알이 있죠 아니 여기 우리 여기에서 왔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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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좀 많이 인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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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여기에서 또 누가 왔어 그렇죠 사운드 사인 좀 저게들이 너무 가까이 인거처럼 들어요 세번에 아아 뒤에서 아 저는 제발 진짜 아 에없어 진짜 그냥 뒤에서 저를 그냥 적들이 한가본이 너무 많이 상대해야 돼요 그리고 필비도 뒤에 누가 있다면 필비도 안돼요 아까 보시다시피 제가 게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이어서 그래요 아! 이런 것들 이게 뭐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아 왜 어디로 가야 돼 징후 그런 거 없나? 아 이거 그냥 쐈어야 했어 그게 쐈어야 했어 약간 여전히 누구에 있는 것처럼 들인 들어요? 음악은 나이스 나이스 근데 지금은 아예 어디로 가는지 몰라 메에 아아 나이스 나이스 이라시아스와 함유하자 함유하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또 엘리베이터 타야 돼 엘리베이터 게임 게임 뭐가? 오우 나 탔어 보안시설이 보여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들려 어어 무조선이야 그걸? 엘리베이터 듣고 있어 아닌 것 같아요 친구 아닌 것 같아요 보안시설 지휘 보안시설 지휘 아까 미안했어 대답할 정신이 없었거든 놈들이 개구멍을 찾았는지 개판으로 만들어내잖아 저기 들어갈 순 있겠어? 어 그래 갈 순 있는데 비상전력부터 수동으로 차단하고 가야 돼 걱정마 내가 있잖아 곤돌라를 작동시키면 그거를 타고 건너가 오케이 곤돌라를 보내 로라 오케이 아 이거는 혹시 그 그것이죠 아마도 루트? 우리 탄창 전폐를 해 없네 여기 뭐 볼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이상해 보여 천천히 기단을 내리 야 아 로컨 네네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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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업그레이드 좀 해야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충분히 없지 네 300 우리 아니면 뭐 팔 수 있어?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 변화기 아아 아냐아냐아냐 팔짐 팔짐 말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먹어요 진짜 n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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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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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필요하지 않을걸 노이스 아이아이아이 우리 팟을 풀었어 우리 우리 얼마나 똑똑한데 오우 흐흐 흐흐 안돼? 오케이 지금 다 죽었지 넵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또 죽을 거에요 네 어우 오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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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랏 하하 오케이 벽을 좀 더 잘 자야 이 저녁 어디로 갔어 가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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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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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지 네 됐어? 아 자기가 아아 아 힘들어 진행선 안돼 이 친구가 들어 이 친구가 들어 이 친구가 들어 이빙토리아 가리창? 아니잖아 무슨 소리 F? 아닌데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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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들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이없어 진짜 지발 다 죽었지 오우 오 스트레스 스트레스 빨리 나가자 여기 인벤터리 가렉 찬이 가렉 찬이라고 네 그냥 이거 먹어 여기 뭐 있나 에어스라도 제발 아니 없어 오케이 이거 그냥 팔자 구매 우린 오케이 조금 조금 있어 그냥 아마 아 빵와스 성공 후 극단정 상황에서 다 그냥 궁극력 이거는 그냥 관성보다 더 많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헬스 헬스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까 인식 불가 아 충분히 돈이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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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근접 공격 R1 버튼을 누르면 강한 근접 공격을 수행합니다 강한 근접 공격을 발동까지 오래 걸지만 적에게 더 큰 비율이 더 큰 비율을 입힐 수 있으며 여러 적을 타격하고 훨씬 더 멀리 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알았어 고 알았어 고 바로 가자 바로 못 가네 우리가 들어가야 돼 다시 내려가야 돼 그렇지 왜 왜 왜 immer 왜 immer 왜 잠겨 있어 아 여기다 근데 도 좋고 아 거기 와 네 여기다 아 아 아 아